여러분 몇 개월 전에 이 게임의 트레일러를 봤는데 너무 재밌다고 생각했어요. 스팀에서 여러분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우리 그냥 한번 같이 게임 좀 해봅시다. 그때는 트레일러를 봤을 때 너무 아 이건 너무 데스티니 같다 그런 생각 들었는데 그래서 진짜 궁금합니다.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어... 오케이? 무슨 말이에요? 전 지금 스토리 못 읽었는데 우리 인가요 우리 멋있어요. 우리 멋있네요. 우우우! 멋있네. 하자 시작하자. 오케이. 와 이거 봐요. 특히 그 약간 그 권촉. 약간 그냥 데스티니 그런 느낌 들었는데 저는 그 트레일러를 봤을 때 말해요. 너무 궁금합니다. 이런 저희들이 어떤 게임인지 한번 콜렉트 아 시작하자마자 왜 이렇게 많이 읽어야 돼 어이없어 그렇게 하지마 일단 싫어 네 무기라도 좀 주세요 이거 뭐야 이거 참 빨간색이 참 많이 있는데 The best defense 오케이 오 말하자마자 무기 말하자마자 우리 무기 봐라요 이거 뭔데 스카우트 라이플 까먹었어요 한국으로 어떻게 부르는지 오케이 점퍼도 할 수 있고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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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봐야 이건 진짜 멋있는데 점퍼 됐어 됐어 저는 진짜 약간 다행이다 약간 이건 그냥 데스티니 던전이었으면 네 누가 이거 데스티니 던전이라고 했다면 전 그거 믿었을 거래요 오케이 그럼 적들이 어디야 적들이 어디야 우리 적 좀 필요합니다 오케 이럴다 오케이 이거 다 잡아야 돼요 오케이 이거 다 잡아야 돼요 이거 적이야 아니지 어 지휘장도 안 되나요 안 돼요 이런 무한인가 음 음 계속하자 우리 일단은 음 무슨 적이라도 찾아야 돼요 전 오케이 진짜 음 전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이 음 조존 시스템이 될 거에요 이 조존이 될 건데 근데 전 지금 마우스를 움직이면 아무 아무 효과도 없어요 그냥 무슨 자동 이거는 자동 조존이네요 허 오케이 어떤 게임이에요 이거 그 시스템인 것이 좀 좀 이상한데 궁금해요 지금 이거 왜 보통 FPS 게임 이런 시스템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 좀 좀 궁금해요 왜 그렇게 있을까 거기 무섭 누가 봤어 당신 어디로 갔어 어이없다 어이없어 어이없어 저는 여전히 그냥 누가 저한테 어 얘기하고 있어요 전 그 자막이라도 안 봐요 무슨 내용인지 아예 모르겠어요 안타깝게는 음 이 데모는 한국화된 것이 아니에요 음 중국어 중국어 아니면 일본어 봤지만 음 한국어는 없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자 저거 뭐지 저거 뭐지 이건 혹시 저한테 공격해요 아닌데 컴온 우리 액션 좀 필요해요 어어 오케이 컷팅 뭐하고 있나요 그거는 눈인가요 아니면 어떤 어 어 아 로봇이에요 놔ußen 그것도 오우 hommes 나한테 와 드디어 다 다 죽여버릴 거야 그거 器 거 다 죽어라 뭐야 조 ważne 약간 볼넛터 게임인가? 하지만 조준하면 어떨지 이해합니다 아마 이런 버튼 게임 Omaha이 힘들지 않아요 truths 이렇게 조준하는것 보다는 적의 두분이즈 피폐하는것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오케이 괜찮은데 우리 이겼습니다 개당신 너 죽이러 죽으려 합니다 약간 그 데스니에서 어떻게 물어 오 오케이 네 빰 빰다 우리 헬스 어떻게 회복되요 오오 오케오케 오오 네 이건 진짜 약간 오 오 우리 죽었어 해줄 거울 getan 이거 겨워 나이스 나이스 이 애도 나이스 이 애 아 오케이 오케이 저는 저걸 잡을 때마다 약간 슬로우 다운이 있는데 그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거 열 수 있을까요? 네 경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인마 어이없어요 진짜 그리고 헬스 필법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냥 계속 저한테 무슨 얘기하고 있지만 좀 중요한 얘기는 안해요 제일 중요한 얘기는 헬스 필법이잖아 정말 좀 알려주세요 오케이 어어 어디로 가야 돼요? 우리? 어디로 가야 돼요? 여기 올라가야 돼요 이건 엘리베이터인가? 이런 엘리베이터 같아요 네! 나이스 올라가세요 감사합니다 나이스 어케 오우오오오오오오우 아하 또 무슨 방이다 음 아! 오케이 이 무기는 진짜 뭐기가 아니라 무슨 구두입니다 음 여긴 내려갈까? 네 내려가야 할 것 같아 진짜 여기가 있어요 아이고 당신 어떻게 이런 꼴이 됐어? 아이고, 상관없어 어, 어 저거 무슨 얘야? 아니면 무슨 돌이야? 아니면 무슨 얘야? 이건 아마 잘 모르겠어 이건 아마 옮겨 움직여 안녕하세요? 오, 오케이 친구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아, 오케이 이건 스토리에 지금은 이게 이 영상 하면서 비어도 집중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전 그냥 게임페이 중이에요 네, 알았어 아, 네, 밥 좀 먹자 탭 누르면 objective 콜 이건 뭐야? 그건 뭔지 모릅니다 그럼 돌아가자 다른 다른 할 일이 없죠 여기 네, 여기 맞아요 여기 여기 아, 네 와, 재밌어 반대적으로 여기는 슬라이더 하면 되죠 그건 재밌을 거에요 그쵸, 그쵸, 그쵸 음 어, 탭 아, 지금, 아, 지금 갑자기 C버튼 크라우치 저한테 하지마 누가, 누가 크라우치는 C버튼으로 하고 있어요 허협다 안녕하십니까 전 여기, 어, 혼자인 것 같은데 탭버튼,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? 음 아, 여기 킬리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 그럼 엘리베이터 친구 내려오세요 어머나 Recovery 이걸 띄리 흠 한 텐 그지 corrected 페 Odys doit 누워 피어 보려구 길이 참 안하요 ellen 아오 오오 오오오 오 이건 두 쪽이에요 이 나쁜 에이야 두 쪽 한 것 같아요 다른 에이 오랫동안 나이스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우리는 이거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음 나! 올라? 진짜? 그만! 못 올라가네 헌터가 아니네 역시 헌터가 아니네 오오 오우 오우 네 약간 리턴을 여러분 아마 그 리턴을 하는 게임 아세요? 최근에 나왔어요 그 볼리텔 로그 라이크 그 SF 그 액션 게임 약간 이런 느낌 들어요 왜냐면 이거 여긴 또 계속 그 그 두 사치 피피해야 할까요? 우리 돌지 어디로 가야되요? 거기로 올라가야되는데 근데 어디 어떡해요? 아니 오케이 아마 여기는요 우리 여기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 기다리 따라가자 싫어! 이 으윽 에윽 아 지금 이거는? 이거는 열 수 있어요 아우 Rusia 참기면 좋겠는데 나중에 바랄까? 오오 오오오오ầ perpet & OSS OSS 오우 каб신 오우aning ought chị Ok 마 на nas spot Aufла 우ست 좀 absence Wait Global 오케이 점컨 점컨 슬라이드! 오 나이스 슬라이드! 나이스 일어나주세요 나이스 음 네 이거는 진짜 이거 데스티니 레이드나 던전이었으면 저거 믿어요 어 어 어 다행이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되요 그러게요 우리 여기는 혼자면 싶네요 거기로 가야합니다 여기 내려가서 그리고 아마도 이쪽으로 가고 점프 잘했다 나이스 점프 아 다행이다 우리 도착했습니다 하하 저는 오늘 이 이 어떻게 불러 이 영상 녹음하면서 평일보다 훨씬 더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원래 말이 많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 아 하긴 아 완전 까먹었어 여러분 만약에 여전히 이 영상 보고 있다면 아직도? 여전히? 잘 모르겠어 근데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 채널 상승하기에 도움이 많이 될 거에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자 수 보니 저는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어우 쓸 alley Dü LinkedIn 이거 뭔데? 아 지 maple 연 sponge 스펀, 보는 엉ice oka 오케이 아 그래서 실드 브레이크라고 해요 우리 실드 브레이크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말이 됩니다 말이 됩니다 저도 이정도 똑똑하게 게임 이해할 수 있어요 계속 가자 한번 댓글이 알려주세요 여러분 지금같이 이 게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냥 게임 할 건지 전 이 게임 할 거예요 전 이 게임 아무데로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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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주.. 들어주라고? 뭔데 좀 좀 알아듣게 말해줘요 그렇다면 좀 알아 좀 들어줄게요 계속 가자 나이스 오케이 와 전 진짜 이 건축 디자인 이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요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? 우리 거기로 가야 돼요 계속 다만 적들이 좀 많이 없는데 아직 아마 나중에도 많아 줄 거에요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 지금은 딘 실드가 있었어요 아하 오케이 우리 뭐 해야 해요? 전 진짜 얘기 코멘트 하면서 저 에이 에이 린 님이 뭐 말하고 있는지 이해 못 알아들어요 집중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요 특히 한국어로 한국어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하 여러분도 아시죠? 아 네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아... 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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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갤 수 있어요? 가는데 아쉽다 엠... 오 루트 인가? 이게 뭐야? 헤비스 프로바이더 헬스 업데이트 아하 이거 혹시 아아아아아아아아 모르겠어 열어주세요 오케이 아마 된 것 같아요 아 지금 여기 그 점프패드가 발성파드 왔어요 엄 하 조종이 되요 하 오케이 거기 올라가야 되고 이 방에는 약간 여기는 애들 네 이 애봐요 오케이 오케이 얘네도 미쳐줘요 아 저는 참 착한 사람입니다 독일인이잖아 아 이거 왜 갑자기 이걸 해 아이고 빰 얘들이 어디야 저기 살아있어? 으으으 아 거기야 따 잡았어 그거 다 완망이야서 참 좋은데 어 저 애들이 완망이 아니야 워우우, 오케이, 마르 듯이, 이건 진짜, 이런, äh, bullet-time-game. bullet-time-game 아니라 좀, bullet-hell-game, bullet-hell-game. 오케이, 우리 아마. 오오, 어, 알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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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트. 아 나이스 이거 안 돼요? 오케이 이 무기 박는 것이 아직 좀 어려운 편이다 그거 왜 안 돼요? 이마 좀 죽어라 네 다 잡았어 오 오 버스인가? 오 이름 못 먹었네 된 무슨 무슨 빛나는 이름 먹었네 세레브랜드 오맨 오케이 이상한 이름이네요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우리 좀 뷰 éis 어우 아 아 할 수 있어 호우 잡았다 저는 생각보다 더 잘하네 오늘은 에너지 많이 있어 왜 그런지진 모르겠어요 넌 보통 소에너지 이런 사람입니다. 아아 점파아아아악 노이스 오우 거의 떨어졌네 어디로 가야 돼 우리? 우리 어디로 가야 돼? 아 아마 여길 네 여길 들어가야 돼 코 코 코 코 코 코 좋은 거 알려주세요 저는 새로운 무기 찾고 싶어요 아 오케이 아마 여기 다시 내려갔어 오케이 아유 여기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는 좀 이상해 보이는데 청소하는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이 버튼을 누를 수 있어요 오케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? 어떻게 된 거야? 음 오케이 건수이 좀 변화해요 깎아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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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터널이 변결하고 있어요 우리 어디입니까? 전 그거 알고 싶어요 어디 있습니까? 어디 있습니까? 그거는 알고 아 이건 이미 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 루나에비스에 관심이 있으면 한번 그 스팀에서 그 디모 버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버튼으로는 구독할 수 있고 여기는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